마지막 곡을 피날레를 장식하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멋있는 밴드들 많이 있으니까 즐겨주시고요. 아셨죠? 소리셀러 마지막 곡 가겠습니다. R.I. 가자. 원화 새겨먹은 게 이래 날 봐 끝뚤어졌다고 여기 조금 이상한 세상 이렇게 넌 여자 모두가 파파라치 전부 다 악을 쓰지 누가 최고란 말은 뭘 잘 알고 말해 여기는 18구역 비겁한 18구역 미친 여잔 다 하나로 좋게 여기는 18구역 요란한 18구역 넌 보지 마라 감히 나야 나 나 뭘 봐 내가 그렇게 아파 널 봐 정신 차리라고 여기 조금 이상한 세상 좋아 이렇게 넌 여자 눈이 먼 광대들과 비가 먼 장사 치와 누가 1등을 말해 뭘 잘 알고 싶어 여기는 18구역 비겁한 18구역 미친 여잔 다 하나로 좋게 여기는 18구역 요란한 신발 구역 요란한 신발 구역 넌 보지 마라 감히 나야 나 나 나 나 한 번 더 나 Init 암 아무리 어이 빠진 기세 좋아 누가 진짜로 말해 뭐 또 아는 척해 여기는 18구역 비겁한 18구역 미친 여자 나 하나로 족해 여기는 18구역 요란한 18구역 넌 보지 마라 감히 나야 나 나 나 아 으 으 으 으 으 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